리서바 롤로토마시가 부인 얼굴도 못 가니까 개쫄보 병신 새끼라고 했냐? 그럼 흑자 헬스도 부인 얼굴도 못 가니까 개쫄보 병신 새끼겠네. 수많은 유명인사들이 자기 가족 얼굴을 공개 안 하는 이유를 너는 정말로 모르는 거냐? 그 정도 바보 병신 새끼는 아니잖아. 누군가 가족을 해코지 할지도 모르니까 공개 안 하는 거를 너도 잘 알잖아. 가족이 해코지 당하는 걸 무서워하는 것을 두고 개쫄보라고 하는 거냐?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초등학교 다시 입학해서 국어 공부를 좀 더 하고 오는 것을 추천하고 싶어. 롤로토마시와 레드필이 마음에 안 들면 합리적 남자를 쳐 읽어보거나 내가 토마시의 동영상을 쳐보고 논리와 원칙과 실증의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다가 비판을 쳐 하라고. 니 병신 새끼 같은 능력으로는 못 하지? 그래서 부인 얼굴 공개 문제로 시비 거는 거냐? 너는 부인 얼굴 공개한 것이 인생 최대 업적이냐? 너한테는 당연히 부인 얼굴 공개가 쉽지. 어차피 부인이 유명 연예인이라서 다 공개되었으니까. 그게 뭐 대단한 자랑거리라고 꼴값을 떠는 거냐? 너같이 레드필을 제대로 비판할 능력도 안 되면서 부들부들거리는 인간들을 위해 내가 직접 합리적 남자를 정독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소상히 알려줄게. 레드필 비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보여줄 테니까 닥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.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이나 쳐 하지 말고. 말도 안 되는ちは 매일 공개됩니다. 말도 안 되는 사람들과